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많이 찾아뵙고 또 어르신들도 저에게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많은 말씀들 하시는 중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자요.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또 날씨가 더워서도 못 주무시고 고민이 있으셔도 못 주무시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이면 단순히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불면증이 사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쉽게 우리가 또 치매를 침범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불면증과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실험을 했대요. 건강한 분들 164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 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5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배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면역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시거나 수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장애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뇌의 크기를 줄여준답니다. 그러니까 뇌의 크기가 위축되고 줄어드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다가 노년기가 되면 치매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수면 시간하고 뇌의 크기나 작동하는 기능하고의 상관관계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서 월등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불면증 사례가 있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편의 사례 준비해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며느리가 상담했고요. 시어머님이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조금 왕따를 당하신다고 그래서 그 문제로 상담을 하셨고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신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 늘 나랑 거의 매일 만나던 친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불면증에 빠지셨다 이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둘째 며느리가 상담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보니까 참 착해요. 착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싫어하고 거리감을 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관계를 좀 좋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을 해오신 사례예요. 어머님이 참 독특하시대요. 성격이 독특하신데 어떻게 독특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들 사랑이 유난하세요 그래요. 아들만 둘 있는 집이시래요. 그런데 아들을 며느리 말에 의하면 선생님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애착이 강하신데 그리고 이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지극하다고 해서 우리가 성격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거나 판단을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상당히 많이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이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 어머님이 조금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친척들 중에 부유하고 또는 옷도 좀 잘 입고 또는 이제 배경이 어디에 얘기를 해도 조금 얘기할 만한 뭔가가 있고 한 친척들한테는 잘 대해주신대요. 그런데 옷을 좀 초라하게 입었다든가 이 어머님이 보시기에 직업도 좀 양이 안 찬다든가 어디 내세울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렇게 하드를 하신대요. 그분이 본인보다 손 이 사람이든 손 아래 사람이든 다 이제 좀 속된 말로 하찮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어머님 집에 놀러오는 것도 싫어하신답니다. 그 정도이신데 얼마 전에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일가 친척들이 다 이제 모였는데 결혼식은 막 북적북적하고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 막 자리도 부족할 때도 있고 한데 그 자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어머님이 아들 내 앉힐 자리를 이렇게 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친척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하러 이렇게 왔더니 딴 데 자리가 없고 여기 앞자리에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려고 의자를 이렇게 뺏더니 거기 안 된다고 거기 사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드시고 이제 여기 서 계셨어요. 자리 남은 앉으시려고. 그런데 이 어머님이 큰 소리로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이리 와라 여기 앉아라 하고 부르니까 이 아들하고 며느리를 가서 앉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앉혀 계시는데 본인들이 식사한다고 앉으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날 또 좀 많은 걸 느꼈나 봐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친척분들은 또 뒤에서 이 어머님 흉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선생님 어머니가 집 안에서 왕따인데 제가 이거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 건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왕따 당하시고 계시다. 어머니만 소외되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까요? 그냥 모른 채 할까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기 큰 집은 형님네. 형님네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형님네가 아주버님 회사 다니시다가 대기업인데 중국에 해외로 파견 가는 걸 신청을 해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2년 정도 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2년 기간이 딱 끝날 즈음에 연장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연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또 2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4년 됐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4년 딱 되니까 사직서를 딱 내더래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며느리 말은 그래요. 선생님 형님이 안 들어온 이유 저 알아요. 뭔지 아시겠죠? 어머님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어머님은 부산에서 살고 계시고 지금 이 며느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사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거 상당히 중요시하고 타이틀 중요시해서 제가 볼 땐 부산에도 부산에도가 아니라 부산에 좋은 병원들 참 많을 텐데 이 어머님은 부산 병원 안 다니신대요. 아주 작은 진료 받는 것도 서울로 올라오셔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병원은 서울이다. 사람은 서울이다. 모든 건 다 서울에 좋은 게 다 집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병원 진료 받으실 일 있으시면 서울에 오시고 그럴 때마다 이 집에서 며칠간 묵으신대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아들하고 이렇게 두 내외가 둘 다 직장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 번 올 때마다 막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려면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사는 곳이 바로 옆에가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대요. 며느리 이제 케어해 주느라고 아이도 봐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며칠씩 와서 이렇게 계시니까 저도 참 난감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이 자주 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좀 제가 견디기가 힘겹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로서 참 힘겨운 생활하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참 착한 것 같아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본인 일도 있고 해도 또 어머님 다니시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봐드리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며느리의 고민을 우리가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댁의 어머님이 얼만큼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만큼 개방적이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 며느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들은 제가 파악한 어머님은 그리 그렇게 개방적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즉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나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은 아니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며느리가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한테 얘기해드릴까요 말까요 했는데 그 며느리가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더 어머님이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결국은 둘이에요. 둘째 아들이거나 시아버님이거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저기 며느리한테 남편분은 좀 어때요? 그 남편분한테 얘기를 해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좀 잘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저 사실은 저희 남편이 둘째이긴 하지만 막내여서 늘 모든 걸 해주는 걸 받고만 자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대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이렇게 잘 좀 얘기하라고 시키면 아마 일을 다 망쳐놓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시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요? 오 우리 아버님 되게 인자하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 아버님이요 성격도 좋고 참 성품도 좋고 그러셔서 원래는 친척 일가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성격, 성품 좋고 유머도 있으시고 그래서 친척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좀 깎아먹고 계시기는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버님께 부탁을 좀 해보시면 좋겠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이해의 폭도 넓고 하시다고 하니까 아버님께 부탁을 드려서 아버님이 좋은 말로 어머님께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댁에 지금 아들만 둘이거든요.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딸이 있으면 딸이 그런 가족들, 친척들 모임에 갔을 때 그 눈치, 분위기 이런 걸 보고 엄마한테 쿡쿡쿡 정말 진심어린 말을 어렵지 않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딸이 없는 것도 여기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가 하셔야 될 역할도 있어요. 제가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다음부터 가족들이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어머님은 조금 초라해 보이는 분들 친척분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며느님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까끗하게 인사하고 어머님이 좋아라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그분들한테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예를 갖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좀 더 배려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아, 저 어머니하고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참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오히려 조금 이렇게 과할이만큼 잘해준다면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모습을 보는 친척들이 시어머니는 저래도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점수를 따주네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 흉을 두 번 볼 거를 한 번 정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또 하나는 며느리가 그런 친척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다른 친척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보실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서 조금 마음에 움직임이 일렁이지 않을까. 아, 쟤는 저런 사람들한테도 어머님 표현에는 그렇겠죠. 아, 내가 싫어하는 저런 사람들한테도 쟤는 저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잘하네 하면서 삐죽삐죽 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생각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님이 그런 역할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며느님이 아까 제가 왜 남편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 얘기하라고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막내라 하나도 못해요. 문제 해결 능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만약에 며느님이 70세, 80세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도 우리 남편은 못해요 하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사시되. 만약에 나이 들어가면서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바꿔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할 분담하셔야 돼요. 선생님,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 언젠가는 힘겨워서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이 지금 안 해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지 모르는 거지 의외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잠재력, 잠재력, 잠재능력 이런 얘기들 해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지금 여기서 만났지만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점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서는 리더처럼 앞장서서 나서서서 막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역할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동안 형이 있었잖아요. 형이 외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형이 모든 걸 다 했고 또 어머님이 강하신 어머님이 다 했고 하니까 본인이 진두지휘하거나 나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님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도 남편한테 자꾸 띄어주세요. 작은 역할부터 나눠줘서 나중에는 역할 분담을 좀 동등하게 하셔서 같이 앞으로는 일 처리,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머님이 조금 며느님이 앞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반성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서 친척분들한테도 좀 욕을 좀 덜 먹으시고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뒤에 우리가 또 얘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친척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어머님 때문에 고민을 하는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제가 둘째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본의 아니게 제 의지랑 관계없이 저 지금 만며느리가 돼 있어요. 제 생각에도 만며느리예요. 형님 내는 돌아오는 거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약은 그 누구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왜 옛날에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처럼 진짜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당분간은 또 아니면 어찌 보면 한참, 한동안, 오랫동안 이 며느리가 만며느리 또는 외며느리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 생각에는 참 슬기로운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검색을 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알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신다는 거는 참 슬기로운 대처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며느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는 집안 친지들 모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모이면 행복하고 반갑고 이래요. 저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내성적이어서 말수도 없고 부침성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친지들 보기에 정말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며느님이 말수가 적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디 같이 함께 동반해서 갔는데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친척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친한 사이면 저 사람은 원래 말수가 적어 이럴 텐데 아직은 친할 시간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님 따라와서 뭔가 좀 불편한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서로 모르는 단계일 때는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정도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말수가 없어요. 라고 먼저 한 번 이렇게 정보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말이 없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하셔서 불편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성적인 거하고 말이 없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서 며느님도 지금은 초반부니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친숙하지 않아서 원래 성격대로 그냥 네, 네 하고 가만히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친척분들을 한 번 뵙고 두 번 뵙고 이렇게 자주 뵙다 보면 조용조용한 말투일지라도 친척분들하고 어느샌가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시간을 갖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러니까 제가 노인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노인분들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거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다 여기다 콕콕 박아놓지는 않아도 참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좋은 며느리는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디서 날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에서 나요. 그러면 좋은 시어머니는 어디서 날까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했어요. 답은 며느리 말에서 나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저하고 선생님하고 만약에 친하다 하면 제가 선생님에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유, 저 부분은 조금 살짝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참 저건 참 쟤는 참 칭찬할 만하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아유, 저건 내가 좀 불만이야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불만스러운 걸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점만 얘기를 하면 밖에 사람들은 그 며느리를 두고 아유, 저 집 며느리 참 이러이러하대 참 좋은 며느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는 불만스러운 얘기보다는 좋았던 점을 찾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 사례에서도 며느리님이 다른 친척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베푸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베풀면서 베풀면 며느리가 친척분들하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친척분들이 이 시어머님한테 가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도 며느리한테는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며느리도 조금 관계가 시간이 지나서 형성이 되면 어머님의 좋은 점을 대놓고 자랑하듯이 말고 흘리듯이 저희 어머님이 보기에는 좀 저렇게 보이셔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고모님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그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슬쩍슬쩍 한마디씩 하신다면 어머님이 친척분들하고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좌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며느리처럼 참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관계가 한 1도씨 정도는 조금 더 따뜻한 관계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며느님하고 충분히 잘 더 따뜻한 관계로 발전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시어머님의 문제로 우리 원래 고민 상담하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직접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시어머님이 싫어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며느리가 할 노력 또 남편분이 할 노력 그리고 시아버님이 역할을 해주시는 노력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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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